하겠습니다. 네. 정말 신데렐라가 등장을 하고 있네요. 예술실. 음악과도 참 잘 어울리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말 이 극장. 이 조명. 그리고 이 포토월. 이 미소. 모든 게 완벽하게 떨어지는데요. 혹시 21세기형 신데렐라 포즈 있을까요? 네.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한쪽 손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한 손은 고른. 네. 정말 싱그럽고. 네. 상큼한 미소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 자리에 계시고요. 이번에는 현실에 만족하고 욕망을 차단하는 재벌. 펠셋. 문첨인 여기 이준영 씨 모시겠습니다. 두 분. 두 분. 컴퓨 촬영부터 진행할게요. 아이 반갑습니다. 정말 사러워 보이죠? 네.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두 분. 꿈 많고 욕심 많은 어른들을 위한 21세기 신데렐라 스토리. 두 분이 만들어 봅니다. 오른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네. 네. 시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예진 씨가 준영 씨를 살짝 이렇게 기대해서 한쪽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 아시죠? 포즈.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자. 가볼게요. 같이. 하나 둘 셋. 좋은데 하나 둘 셋. 포착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아트를 서로. 네. 아. 본인 골 하셔도 돼요. 네.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표혜진 씨 잠시 후에 모실게요. 이번에는 이준영 씨 감독 촬영 진행합니다. 자. 재벌 8세 문참인역이 이준영 씨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왼쪽입니다. 왼쪽. 네. 세 번æ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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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감 넘치는 MZ 재벌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준영 씨 멋져요 자 퇴장하실 때 웃깃 한번 날리면서 퇴장해 주시죠 네 오케이 그렇지 좋아요 아 MZ 자 이번에는요 영엘 리치 앤 행성입니다 최연수 천만 영화 간부 백동력의 김현진 배우를 모십니다 아 또 새로운 문장 넘친 이 될 우리 김현진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죠 멋지죠 천만 감독 역 백동력을 맡았는데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 정면 뒤쪽으로 보고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리고요 자 현진 배우 천만 감독 택배 레디 액션 한번 가볼까요 콜 한번 주시죠 레디 액션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웃는 미소가 정말 매력적이죠 자 다음은요 우아함을 추구하는 영엘 뮤지풀 네 무법 동주 강다나 역의 송지우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배우 송지우 배우인데요 시선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전장에서 또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로 소화해낼지 오른쪽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으로 봐주시고요 손 인사 네 자 그리고 그 손 하트로 바꿔볼까요 좋습니다 네 우리 간다나 역의 송지우 배우 혹시 준비하신 포즈가 있을까요 영엘 뮤지풀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죠 영엘 뮤지풀 그 상태로 왼쪽 플래시가 엄청 터지고 있습니다 정면 마지막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우 배우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배우분들 모두 모실게 조혜진 씨 이준영 씨 그리고 김현진 씨 모두 모셔서 네 분 관찰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서서서 아우 너 배려하는 모습 예 자 가까이 서주시고요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지금 의상에 맞게 현진 배우가 이쪽 끝쪽으로 와주시고 이렇게 하면 의상 톤도 예 이렇게도 한번 촬영해볼게요 자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네 분 좋아요 이준영 씨 손인사 정면 봐주시고요 자 하트도 해볼까요 정말 로맨틱 코미디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가 탄생했으니까요 하트를 맞춰서 좋아요 정면 봐주시고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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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자 그리고 그 손이 골로 올라가고 골로 올라가서 그 상태로 오른쪽으로 정면 그리고 왼쪽 자 우리 크로스로 하트도 해볼까요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준영 씨 역시 네 자 현진 배우 손이 지금 당황스럽죠 괜찮아요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하트 살짝만 내릴까요 얼굴이 안 가려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김민경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를 받으며 김민경 감독님 네 SNR 코리아 그리고 코미디 빅미그룹 많은 즐거움을 주셨던 김민경 감독님이 이번에 나는 대놓고 신데렐라를 꿈꾼다 웨러폰을 잡으셨는데 정면 봐주시고요 이준영 씨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 현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 좋아요 이제 화이팅도 외쳐볼까요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나 대신 뿡 하면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대신 뿡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